인사이드 USA 오늘은 한미정상회담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잠시 전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동부시간 5시 5분부터 37분 동안 정상회담을 가졌고 이어 57분 동안 소인수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이어서 두 정상은 양측 참모 전원이 배석한 확대 정상회담을 완료한 뒤 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 기자회담을 가졌는데요. 한미정상회담의 결과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진행된 한국 전 영웅인 렐프 포켓 예비역 육군 대령에 대한 명예훈장 수요식을 문 대통령과 함께 진행하게 될 의미가 컸음을 전했습니다. 또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였던 북한과 관련해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한국은 미국과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우선적으로 북한의 외교적 창렬 방안과 긴장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는데요. 이를 위해 한국에 파견돼 미국 대사관 수장으로 근무했던 전 성팀 주한대사에 감사를 표하게 됐습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2030년까지 한미 간의 카본 재료를 위해 함께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경제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조하며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힌 삼성과 SK 등 한국 4대 기업 수장들에게 감사함을 표시했습니다. 이 밖에도 백신과 관련해 포괄적 백신 파트너십 구축에 합의했음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K-POP 문화에 대해서도 언급해 그 친근함을 강조했는데요.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이어졌습니다.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의 노력을 당부한 문재인 대통령. 전시작총은 전환에 대한 양국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협력을 한미 간 글로벌 백신 생산 협의로 논의했고 다자 협력 또한 기울이기로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등의 안전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서로 간에 협력해 나가기로 결정했고요. 해외 원전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협력 또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기후대응 변화와 함께할 것과 또한 한국에서 다음 주 열리게 되는 회의에 바이든 대통령 또한 화상으로 참여하기로 했던 소식도 생겼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향한 이제 양국 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임을 강조한 대통령은 오늘의 만남에 이어 머지않은 시기에 한국 서울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다시 만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